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트레일 정복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곳은 초엔완 이라는 mtr 역이구요 지도에 표시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뛰는 것은 믿업 이라는 그룹에서 누가 호스트를 해 가지고 제가 참여를 하는 거여서 장 정보는 많이 없는데 뛰고 나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트레일러닝 여기는 초엔완 mtr 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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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